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수환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지마 톤즈, 부활이라는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겠고 저도 봤는데 울지마 톤즈는 2012년에 나왔고 2010년, 2010년에 부활은 재작년인가요? 네, 2020년입니다. 이 영화를 모르신 분이 있어도 이태석 신문이 모르신 분이 안 계실 거고 특히 울지마 톤즈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부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계시고 재작년에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모르신 분들은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 또 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이유,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힘, 이태석 파워.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신부님한테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삶을 보고 많은 분들이 희망도 느끼고 또 대리만족하는 것이죠. 네. 또 저런 리더, 봉사와 헌신하시잖아요. 이런 리더를 그리워했는데 그 신부님의 삶을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삶에 많은 분들이 빠져들었고요. 저는 그냥 신부님의 어떤 그 삶 속에 빠진 분들한테 그 삶을 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계신 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또 알려져도 조금밖에 알려지지 않는데 사실 이렇게 이태석 신부님 관련한 이런 영화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이사장님이 또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잘 조명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울지마 톤즈는요. 제가 이태석 신부님을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영방송에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홍보를 하든지 나쁘다고 하면 반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태석 신부님을 본 것은 그분의 삶을 본 것은 단순하게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헌신하셨다 이걸 본 게 아니라 그동안 고발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제가 종군기사 생활을 한 6년 했어요. 전쟁터에서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갖는가 이걸 끊임없이 찾았는데 사실은 그 오랫동안 고발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못 찾았어요.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말만 하잖아요.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그게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이분의 삶에 추적을 시작한 거예요. 추적을 했는데 제가 꿈꾸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이런 리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리더가 필요한데 한 해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부님의 삶에 빠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부님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또 있어요. 2011년 12년 13년까지 1년마다 계속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건 이제 kbs 방송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아마 김수현 추기관님 다큐멘터리도 선정하시고 10주기 때 한 번 하고 두 번인데 이게 왜 다섯 개가 되냐면 국민들이 신부님의 삶에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그것을 잊혀지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1년마다 제가 톤주를 간 거예요. 가서 제자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kbs 방송국 역사상 한 분의 삶을 다섯 개의 다큐멘터리로 전무후무한 기러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삶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또 등불이 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알리고 드러내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태석 신부님의 사도와 같은 역할을 우리 피디님께서 해주시는데요. 그건 이제 과찬의 말씀이고요. 원래 kbs 교양 pd님이셨죠.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었죠. 아까 추정 60분 하셨었고 새로운 의미로 그전에 추정 60분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줄을 이루는데 이태석 신부님 안에서는 또 새로운 전환이 되겠네요. 굉장히 빛을 쫓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신부님의 삶을 알렸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제가 어떤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발 프로그램을 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수없이 고발을 하면 세상이 뭔가 개인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례를 고발을 해서 제도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 행복해지고 나셔야 되는데 제가 추정 60분을 책임 pd를 하면서 700회 그러니까 700편의 프로그램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했는데 놀랍게도 3년에서 4년이 지나면 치재했던 내용이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수법이 나쁜 거예요. 더 교매해지고.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나. 그래서 사실은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신부님의 삶을 만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제가 그동안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힘이 굉장히 강하게 고발을 해서 재활을 하고 견제를 하고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럼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으로 되었을 때 스스로가 느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신부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거죠. 오히려. 그러면 사실 이태덕재단 이사장님이라는 직함과 아니면 pd 뭐 수정 60분 pd님 뭐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저는 pd가 좋죠.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너무나 사랑했던 직업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pd라는 직업이셨고요.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이제 어떤 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그 앞에서 전쟁을 할 때 끌고 가는 리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이사장이 저는 사실 이사장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이 대전에 이렇게 오셨는데 고향이 대전시라고 들어서요. 저는 대전입니다. 대전이고. 오늘도 여기 일찍 와가지고 걸어서 저 중동 한밭중학교 있는 쪽에 거기 살던 집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옛날 기억들 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셨을 때의 추억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저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발 프로그램 할 때 협박당하고 소송당하고 무지 힘들을 때 그때는 제가 혼자서 항상 내려왔어요. 그래서 옛날 살던 데 보면서 다시 좀 마음을 다지고 다지고 여기 오면 항상 들립니다. 오늘 들리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와 함께 방송 진행 가신 분들한테 항상 이제 방송 참여 안내 멘트 좀 읽어달라고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kbs 우리 대피디님께 방송 참여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것이요. 휴대전화 샵 1063 또 샵 1063이네요. 샵 1063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카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3입니다. 꼭 제보 전화 달라는 느낌으로. 네. 감사합니다. 테스 가라사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로할 것이다. 로카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는 이들을 악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즘에도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술과 점교에 의지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정을 소홀히 하고 표징을 통해서 결과만을 취하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는 행위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취하려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야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인데 결실만을 취하려는 행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가 소중히 갖고 온 과정을 가로채 버릴 수 있는 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결과가 드러나는 표징을 보지 않아도 국민을 섬기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언론이 왜곡하고 또 수많은 세력들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어서 결국은 당선될 것이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합격할 것이고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라면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돈도 벌 것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눈 옆에 흰 털을 붙이고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면서 결과를 가로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표징을 요구하는 세대의 요나 예언자의 표징만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살아남아서 니네베 회계를 선포하고 그 선포를 니네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자루옷을 뒤집어쓰고 잿더미에 앉아 회계한 이야기는 구원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언론, 검찰,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의 과정을 주님께 충실히 봉헌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투표하셨죠? 네? 투표. 네, 하십니다. 저희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난 모레일부터 오늘까지 단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또 잘 이번 선거가 잘 치러지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뭐 어제 하루 동안 아주 끙끙 알았습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이 그럴까 하면서 또 어제 하루 종일 아주 심하게 앓고 지금 다시 기운을 차리고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 많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싸고 좋은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빨리 잘해주세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면 두 개 다가 싼 건 좋을 수가 없고 좋은 건 비싼 건데 싸고 좋은 거를 가지려면 누군가에게 줘야 할 걸 주지 않고 두 명이 일해야 할 걸 한 명을 일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싸고 좋은 걸 어거지로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또 잘해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잘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좋아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보면 이런 경향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점을 보는 행위도 사실은 결과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과정을 더 중시하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또 선거의 모습도 결과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과정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런 또 뼈아픈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우리농 대전가톨릭평화방송에 함께하는 세이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떨기 세이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숨막히는 일상을 뒤로 한 채 찾아온 이곳 나만의 비밀 스팟에도 나만의 힐링 스팟에도 사람들은 많으니까 어딜 가나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 면역력을 일포하라 일상을 여는 힘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제조 판매원 주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숨막히는 일상을 뒤로 한 채 찾아온 이곳 나만의 비밀 스팟에도 나만의 힐링 스팟에도 사람들은 많으니까 어딜 가나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 면역력을 일포하라 일상을 여는 힘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제조 판매원 주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세이예수 오늘은 아프리카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님의 헌신적인 삶을 기리는 이태석 재단 구수환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재단이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 올해로 꼭 10년입니다 돌아가신지는 2010년에 돌아가신 10년이니까 12년 보통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그래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후원금으로 저희가 재단을 운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저희 재단은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재단은 하고 좀 달라요 이 재단이 만들어진 동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kbs에서 울지마톤주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때 이제 신부님의 삶을 좀 국민들한테 많이 참여를 시켜야 실천을 하시도록 참여시켜야 됐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기획재중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영어가 너무 유명하니까 기획재중부에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석 남수단 주바라는 데가 수도인데 전적으로 병원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태석 의과대학병원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세브란스병원을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진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남수단 국민들한테 신부님의 어떤 봉사 헌신 이 정신을 남수단에 영원히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수단 정부를 또 가서 만났어요 자 한국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제 정부 대표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KBS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게 지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들어야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KBS 기획재중부 남수단 정부가 와서 협약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일톤즈 프로젝트라는 협약을 근데 이게 정부에서 돈을 주고 병원을 질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돈만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간기구를 일을 대행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설립을 하자고 그래서 설립한 것이 이태색 재단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국내 사업보다 남수단에 600베트짜리 1억 달러짜리 병원을 짓기 위해서 만든 일을 하는 민간기구예요 그게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 이사장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제가 주도해서 정부와 KBS에 모여서 이거를 재단을 만들다 보니까 저보고 이제 이사장을 하라 근데 이거는 제가 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유가족을 설득을 해서 안 하신다는 거를 이거는 제가 할 문제가 아니라 유가족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형님이신 이태석 신부님이 초대 이사장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 그냥 후원금만 받아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뭐 여기처럼 저희 재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원을 해달라는 소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은 돈을 걷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을 달라고 안 하고 아시는 분들이 후원금을 내주면 그 돈 가지고 가서 이제 남수단에 계속 도와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 그거를 이제 해봤죠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이태형 신부님이 선종하셨잖아요 암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단을 누가 끌고 갈 거냐 그런데 저한테 사실 재단이 왔으면 제가 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재단을 끌고 갔을 때 이 병소 피디가 현장에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지 않아서 했는데 이제 이걸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2대 이사장으로 그냥 저와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후원금으로 하는데 이 재단을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홍보를 안 해도 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모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엄청난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재단을 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고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이 들어온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후원금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동안 이런 NGO 단체 수원금을 사적 유용 그런데 이제 전임했던 이태영 신부님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사장을 맡고 나서 이렇게 재무구조를 보니까 단돈 1원도 안 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 식사비도 개인 돈으로 내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신부님들의 어떤 월급이라는 게 작잖아요 그 돈 가지고 이 재단을 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태영 신부님이 거의 9년을 끌고 갔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지금 돈을 하나도 안 써요 제사 이제 무슨 이 재단 일을 하더라도 사람 만나서 식사를 해도 이제 개인 돈으로 다내는 거죠 돈 1원도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보여주기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신뢰 문제거든요 돈을 내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를 믿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부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신 돈에 대해서는 1조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이 재단이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조금이면 조금 일하면 되는 거고 많으면 많이 일해야 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포옹검에도 생각해서 저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교회가 예수님의 성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가 그대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엉뚱한 모습이 나오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교회를 떠나죠 또 아니면 예수님이 왜곡되거나 또 지금 이 재단의 모습이 딱 그 초창기 초대교회 역할처럼 이태수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왜곡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모습이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밖에서는 모르시지만 오늘 처음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재단 돈을 하나도 안 쓴다 두 번째 부활이라는 영화를 제 사비를 들여서 해가지고 돈을 2억 5천만 원을 손해봤다 그런데 제가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sbs 기자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2억 5천만 원 손해본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의 삶을 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영화 제작하는 사람의 의도로서는 이건 100% 송구한 거다 그 얘기를 했던데 그 기사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그날 여기 방송에 딱 나왔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그 하루에 전화가 700통이 왔어요 700통이 왔는데 뭐냐면 후원하겠다 왜 운항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좀 믿을 만하다 제가 이제 아까 신뢰 문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고발 프로그램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지금 2년 동안 재단 이사장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후원자의 돈을 안 쓰는 이유가요 저는 아까도 선거 얘기하셨잖아요 후원자 우리 사회가 사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적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후원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시대를 지키는 마지막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데 후원금을 낸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콩나물 저기 천 원을 사면서 더 달라고 싸우는 분들이 내 돈을 갖다가 누구를 도와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착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분들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졌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는 마지막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후원자의 분들에게 신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광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재단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델을 좀 만들고 싶어요 이 엔조 활동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차별을 시켜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재단에 얼마 전에 1억을 내신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이름도 없는 이 재단을 1억을 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 보고 당신들이 좀 다른 것 같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죠 이 시대에 또 다른 울림이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의도는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시작하지만 과정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 안에 또 세속적인 것들이 끼어들고 욕심이 또 그 안에서 발휘되고 하면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나가고 그래서 뭔가 또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이 재단의 이 모습은 또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모델 또 모험으로서 자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들어보니까 최근에 우리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데 우크라이나 돕기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거는요 제가 종군기자를 6년을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민간인이 받는 고통은 제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시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어요 체르노빌 원전 취재를 갔다 오려고 갔다 왔는데 우연히 저 아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셨어요 네 알죠 그 사람처럼 그 애들을 피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남자는 폴란드를 못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군대에 증집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러면 여자하고 애들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어날려야 되는데 700km를 와야 돼요 날씨도 춥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헝가리까지 그 다음에 차로 이렇게 막 실어날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그 전에 본 저 아는 사람인데 그 전에 네 달 전에 찍은 사진하고 지금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얼굴이 반쪽이에요 수염이 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을 지금 움직이는데 차가 큰 차가 없어 가지고 몇 명만 움직였는데 미치겠다 이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방송국 고활 프로그램을 하던 있으니까 사진을 보내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사진 속에 당신의 얼굴이 찍힌 모습을 좀 보내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받고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버스가 좀 큰 게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실은 알려야 되는데 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태우 신부님이 그 톤즈에서 전쟁 때 제가 그분 쓸쓸 글을 보면은 그 포탄이 떨어지고 할 때 애들을 막 피해 피신시키고 하는 이걸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의 어떤 그런 사랑이 남수단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후원을 해오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내 마음을 같이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본인을 굉장히 행복하게 한다 이게 이제 신부님의 이태우 신부님의 삶이거든요 나눔과 봉사라는 게 결국 남은 도와주는 거지만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후원금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냥 계좌만 올리고 참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1절 왜 돈이 참여 안 하십니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많이 많이 오셨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동참하고 싶어하는 분들 계신데 혹시 어떻게 저희 이태석 포털에 들어가셔서 이태석 재단을 딱 치면 일본으로 딱 뜹니다 홈페이지가 아니요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그 뜨면 홈페이지가 나오면 우크라이나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과 계좌번호와 거기 떠요 그럼 거기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또 고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나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달을 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이걸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돈을 한 번에 안 보내고 잘라 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500만 원어치 약을 사가지고 이게 이제 화요일 날 비행기로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어린이 병동구 폭격을 맞아가지고 치료약이 없다고 저희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급하게 좀 샀어요 어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취합을 해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이제 딱지를 붙여주고 해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비행기로 갑니다 우크라이나랑은 연락하는 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아시는 미국 그분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계속 계속 근데 이제 참고 역할을 하시는 제가 전쟁터를 알기 때문에 저는 pd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 쓰면 그림을 찍을 때 피해 상황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지금 사람을 살리려고 차를 운전하는데 제가 아무리 pd지만 당신은 왜 그 그림 안 찍었는가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는 못하면서 적절하게 하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사실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참상이 알려져야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전에는 사실 모르면 그냥 전쟁 났다 하면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모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가장 마음이 가지 않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 통해서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고 또 후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종훈 기자들이 전쟁터가 취재한 이유는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기냐 이쪽이 지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알리는 게 종훈 기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뉴스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왜 우리나라 기자는 수도에 들어가 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왜 취재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오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전하는데 현장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미국의 cnn 기자들은 들어가서 취재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 보면서도 우리나라 언론들이 사실은 이게 눈으로 이게 저널리스트면은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직접 거기에 몸 낳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정도가 더 크실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래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자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자비라는 한자를 보면 또 사랑자자에 또 슬플피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늘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참상 그리고 고통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 가슴 아파하고 거기서 또 사랑이 우러나오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또 슬픔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 사실 이것이 우리 이태석 신부님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교훈이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많은 우리 성현들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메시지들인데 이것을 사실 이 시대에 이것을 사람들이 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재단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럼요 해야죠 굉장히 좋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전 평화방송에 함께 하시는 세이예서 듣고 계십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세이예서 오늘 세이예서는 아프리카 수단의 수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님의 헌신적인 삶을 기리는 이태석 재단 구수환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님을 안다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태석 재단의 이사장님으로서가 아니고 이미 추정 60분의 PD님으로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댓글 보니까 아 추정 60분 하면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추정 60분 하시다가 이태석 재단 일을 하고 계신데 신부님과의 어떤 첫 만남이랄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그때 제가 사실은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4대강 프로그램을 하다가 제가 방송국에서 사실은 쫓겨났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럴 만하네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낙담을 했죠 그런데 이제 뭐 PD니까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이제 취재를 어딜 갔는데 부산에 인터넷을 보니까 수단의 슈바이체 선종이라는 게 딱 든 거예요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선종이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좀 착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로 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용어고 그런데 그게 또 이제 공영방송에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슈바이체 박사도 해외에 가서 선교할 저기 의료봉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왜 이분이 전쟁터를 갔을까 제가 이제 종원기자를 6년을 하다 보니까 왜 신부님이 목숨을 걸고 간 거야 이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찾다 보니까 이분이 단순히 어떤 사제로에서의 삶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는 고발 프로그램을 했었기 때문에 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사셨구나 내가 찾던 바로 그 리더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를 관심을 갖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과외 얘기인데 제가 이태혜 신부님을 딱 한 번 만난 게 있는데 언제냐면 제가 돌아가신 날 만났잖아요 또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월리마토니로 찍으러 갔을 때 케냐에서 이제 수단으로 넘어가기 전날이에요 그날 이제 잠을 자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신부님을 딱 만난 거예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치비하게 질문한 거예요 이제 먹지도 않아요 왜 신부님이 전쟁터를 가셨습니까 수단을 그런데 이제 이 신부님이 그냥 계속 웃고만 계신 거예요 이태혜 신부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위성전화를 때린 거예요 작가한테 꿈에 돌아가신 분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꿈 뿌리책을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아 그거 굉장히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꿈꾸나가 나서 수단이 찢어갔을 때 두 번 큰일 당했어요 이제 간첩혐의로 카메라 빚어 없이 들어갔으니까 그때 구해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신부님이 구해졌어요 거의 현지에게 신부님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시다가요 우리를 찍다가 잡혔으니까 웬 사람들이 집차를 갖고 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보시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누구시냐니까 신부님이래요 그래서 여기 뭐 이태혜 신부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분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그거 찍으러 왔다 했더니 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거의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체불명의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신호는 내가 보증을 한다 그래서 제가 풀려났어요 또 한 번은 그 비행기가 추락한 걸 찍는데 그 울지마톤자에 나와요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잡아간 거예요 너 왜 찍냐고 그래서 이제 전공법으로 또 이태혜 신부님 얘기를 했더니 아 자기 그 전쟁 때 여기 저 다리에 총상 맞았는데 그 신부님이 구해졌다고 그래가지고 반갑게 얘기를 하길래 순간적으로 본 생각이냐면 이게 이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찍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표현을 좋게 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인터뷰 시작한 거예요 막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언격끼리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너 이리로 와 너 왜 찍어 해가지고 테이브도 뺏길 뻔했어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 때 사실은 신부님이 이름을 대가지고 제가 풀려났는데 그래서 항상 울지마톤자를 찍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부님이 제 옆에서 지금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취재를 했었죠 지금 들으시는 라디오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저 정도면 이제 카토릭 신자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불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뭐 집안에서 이렇게 믿게 되시나요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따라다녔어요 불교도 신앙을 갖고 계신데 불교 신자로서 바라보는 또 이태성 신부님 저는 이제 불교 신자라기보다는 결국 불교나 개신교나 또 카톨릭이나 결국 저는 그 중심은 어쨌든 신자분들을 생각해요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이제 고발 프로그램에서 우리 종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취재를 하면서 항상 느낀 건 뭐였냐면 종교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신부님께서 옥사님께서 스님들께서 전혀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도자의 역할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태의 신부님 삶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수도자였구나 왜 예수님의 삶을 그냥 실천을 하시잖아요 항상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질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항상 제가 평소에 갖고 있다가 이태의 신부님을 보면서 제가 빠져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울지마 던지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면 학교를 졌을까 아니면 성당을 졌을까 그런데 신부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다가 성당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졌을 것이다 제가 이제 거기서 야 이거 영화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 이분은 카톨릭 종교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줘서 사랑을 줘서 희망을 갖게 하도록 하는 역할 이분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삶이었구나 이걸 제가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울지마 던지를 사실은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리더십 센터 세 군데다 보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해서 왜 이게 국경과 인종과 또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가지고 이분의 삶에 빠져들느냐 그랬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리더십의 초확한 사례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인디어넷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그린 리프 센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리더십 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쫓아간 거예요 거기가 무슨 리더십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얘기 많이 듣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미를 전개 환시 확산시키는데 거기서 이사 센터장이 신부님 삶을 분석해 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신 거다 당신들이 막 좋아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인데 그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그 핵심이 먼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그걸 잘 몰랐다가 불교신자가 강연을 다니면서 신부님의 삶을 얘기한 게 결국 뭐였냐면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불교신자가 아니라 카톨릭 신자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 사람은 카톨릭 신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신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말이 더 진실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막 세례명도 주신 지금 이제 바티칸 가셨던 유흥식 나자로 주교님께서 제가 자주 뵀는데 만나시면 세례명을 주신 거예요 세례받으라 그래서 제가 하신 뭐로 주셨어요 요한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요 카톨릭한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게 잠깐 해드릴게요 작년에 백중이라고 불교 행사에 엄청나게 큰 행사가 있어요 여기를 말하면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백중 기간에 뭐를 하냐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스님들이 법문을 해요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부산에 무지무지 큰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한테 뭐냐면 이태혁 신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백중날 얘기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프랜카드에 칠제해가지고 일곱 분의 저 말고 여섯 분의 스님들이 딱 얼굴이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유명한 스님들이 이렇게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얼굴만 거기 하나 딱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강의하러 들어갔는데 그날 시청한 사람이 유튜브까지 해서 5천 명이에요 법당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얘기를 신부님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형 스크린 두 개를 갖다 놨는데 그 스크린에 신부님 사진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부처님 옆에 딱 느낀 게 뭐냐면 거의 이태혁 신부님이 그냥 이렇게 법당 안을 누르는 것처럼 그게 스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 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강연을 끝나고 나서 제가 마지막 멘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불교 신자고 제가 여기에 카톨릭을 알리러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이니까 열심히 다니시라고 부처님께 정식 실천하시라고 얘기했더니 박수 소리가 나오면서 주지스님께서 고맙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가 이 종교 조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울지마 톤즈도 방영을 또 절에서 직접 하신 적도 하죠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사실은 절보다는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개신교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강연을 하잖아요 한 3, 400분 이렇게 대전에도 여기도 큰 교회에서 몇 군데 됐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있었냐면 강연 끝나면 강사료를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 강사료가 목사님이 개인 돈입니까? 아니면 헌금입니까? 그러면 이제 헌금을 주셨다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랬어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닌데 이걸 왜 내가 신부님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 절 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강사료를 안 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날 밤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이태혁 신부님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 그런 걸 보면 이런 모습은 모든 종교나 이념을 다 초월해서 초월하죠 그러니까 공통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실 부처님의 말씀도 울림이 있고 다 공통의 가치관으로서 다 우리 안에 빛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태혁 신부님의 모습이 사실 어두운 밤의 빛처럼 사실 그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빛 자체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지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빛을 어둠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러지 않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도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감동하고 맞습니다 그걸 또 보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시는 느낌이 주정 60분을 또 하셨었으니까요 또 다양한 종교의 실체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많이 알죠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들도 그러면서 이 시대의 종교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그때 정인석 추기경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한테 제가 말씀해주신 추기경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톤주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고요 그때 추기경님께서 당신이 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던 그 성당이 굉장히 허름해요 우리처럼 부자 성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전쟁의 와중에 배고픔과 가난 무섭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성당으로 와서 기도를 딱 하는데 조그만한 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밝아지더라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 상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처럼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먼지로 쌓여있고 한데 거기서 뭘 봤냐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종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부처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추기경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세요? 그랬더니 이태혁 신부님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행동으로 실천을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정신적 추기경님의 팬이 된 거예요 이 추기경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도 pd님과 이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부끄럽습니다 요즘 또 교장선생님도 하신다며요 제가 이제 이태혁 신부님의 삶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저널리스트에게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종을 잘하는 기자들 전쟁팀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기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 공감 능력이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통 있잖아요 이걸 함께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지 저 사람 이게 없으면 목숨 걸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혁 신부님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이태혁 신부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봤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등학생들한테 알려야 되겠군요 이제 저널리스트의 꿈이 있는 애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학교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 모아 가지고 신부님 삶을 갖고 저널리스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기자가 되면 신부님처럼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이게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삶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무료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처음으로 충북교육청하고 재단하고 애물을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교학점자라고 해 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학과목 말고 이제 바깥에 이 저널리즘 하고 싶으면 이 과목을 들으면 점수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목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충북교육청에서 그거를 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 재단하고 애물을 맺어서 작년에 수업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 생활교육 기록부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태혁 신부님의 삶을 가지고 이제 저널리스트들 올바른 저널리스트들 이걸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그 학교를 했는데 이제 거기 많이 정착이 됐어요 제가 한 7년 했는데 오래되네요 7년이군요 그럼요 많이 들어오고 저는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무료로 새벽에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저 섬진강까지 가 가지고 전라도 수업을 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는 어디서 했냐면 공주 그 정명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특수학교라는 게 아이들이 거기가 약간 정신지체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고 싶었어요 편견을 그래서 일반 학생과 정신지체 학생을 같이 모여놓고 저널리즘 수업을 했는데 놀랍게도 정신지체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태혁 신부님의 삶이 단순하게 어떤 사제의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곳곳에 신부님이 살았던 헌신 사랑의 정신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나누면 계속 나누고 싶은데 얘기 나누면 2박 3일도 오자라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많은 얘기도 남기고 싶고 하는데 끝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 그럴 때 항상 어떤 사람의 삶이 큰 빛이 되고 울림이 되는데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또 2022년을 살아가고 최근에도 대성령 헌거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계속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또 예청자 여러분들에게 빌려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활영화의 마지막이요 마태복음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얘기해준 것이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저는 불교신자지만 그 성경 말씀에 행복한 삶 존경받는 삶이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줬을 때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깨달게 해주는 게 그 성경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봉사의 삶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는 부분들 저는 그런 삶이 많이 삶 속에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아니라 하여튼 간증처럼 그렇게 사실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그걸 또 체험하고 계시니까 또 그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살지 않으면서 얘기하면 그냥 지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살면서 얘기하는 건 초대가 되기 때문에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거니까요 하여튼 우리 예측장 여러분들도 오늘 또 특별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남겨주셨지만 또 이제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복된 인총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이에수는 아프리카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님의 헌신적인 삶을 기리는 이태석 재단 구수환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에 대한 자선은 하느님의 자비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자선의 본질이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잘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연석, 정준현, 성창훈, 연출 최순위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태우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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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